안녕하세요 여기는 진봉경의 시카고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도착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이거는 무시해 주시구요 여기도 무시해 주세요 쟤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얘는 순대입니다 순대 순대 아이고 그래 순대 제일 먼저 보여드릴 D&D 관련 고추 제가 제일 처음 D&D를 같이 하고 가장 오랜 D&D를 같이 한 던전마스터가 있어요 그 던전마스터가 저에게 이 편지 엽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홀더를 진짜 좋아해요 디스코드의 이미지가 이거일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준거구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D&D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RPG라고 안하고 TTRPG라고 그래요 T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드게임도 좋아하나요 보통? 여기서는 그렇던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나뉘는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보드게임이 있는데 이런 보드게임 이런 보드게임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얘도 그렇구요 얘 특히 좀 사람과 사람이 좀 정기적으로 많이 모여야지 재밌는 게임들이어가지고 좀 약간 덕후들이어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플레이를 잘 못하는게 좀 아쉽습니다 또 여기를 보면은 아닌가? 여기도 게임이 더 있네요 어? 왜 안열려지? 이것도 약간 TRPG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거구요 얘가 얘 때문에 이게 안열려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아 참 아 그리고 아 여기 또 B 홀더 안녕 이것도 뭔가 D&D 관련 무슨 아이템인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냥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냥 장식용으로도 하고 놓은 것 같습니다 음 아 이거는 제가 그동안 플레이 했던 캐릭터들을 제 친구가 약간 이렇게 초상화처럼 그려놓은 건데 자세히 보면 이런 디테일 같은 거가 이 플레이어와 얘 이야기에 관련이 굉장히 많은 어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 드루이드에다가 펄보그 펄보그가 한국말로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루이드 펄보그 얘는 어머 얘 야하다 자체 그 검열 어 얘는 그 뭐예요 인어 D&D 인어 종족 그거에 어 뭐였더라 바드였나 바드였던 것 같아요 얘는 어 파이어 제나시 파이어 제나시였던 것 같아요 파이어 제나시의 아티피서 불 제나시의 아티피서 근데 만드는 게 모두 다 약간 그 베이커에요 베이커리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만드는 게 모든 무기들이 다 파이나 케익이나 그런 베이커리 제품들입니다 얘는 얘는 그 인간 휴먼 뭐였더라 월럭이었나 아 인간 월럭이었어요 얘도 워러딥이었어요 워러딥 제 이름이 봄이었나 봄 봄 밤 밤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겨울 가을 여름 그리고 봄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걸어놓았고요 아 이거는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D&D 관련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아 그 지저분한 저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아파트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가 제 오피스이자 약간 노는 공간 그리고 약간 미술을 하는 공간 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 다이처 플레이어 핸드북 던전 메스터 가이드 어 타샤가 어디 갔지 타샤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볼로 그 유명한 볼로 몬스터 몬스터 매뉴얼도 있고 타샤가 어디 갔지 타샤 분명히 샀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 게임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거가 있어요 오프라인 게임할 때 다이스 뭐라고 그러지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야겠죠 이거를 주사위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선 여기다가 던지면은 빠져나갈 떨어질 그런 위험이 없고요 지금 꼴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양의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다른 TRPG 인데 이거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손편지를 서로 써주면서 하는 TRPG 인데 이거는 뭐 다른 거고요 이걸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게임을 할 때 이렇게 격자가 있어요 이거를 펴놓고 마커 같은 거 이런 마커 갖다가 표시를 하면서 배틀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뒤집어 보면은 또 다른 모양의 그런 격자가 있어요 정육각장 모양의 격자가 있고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표시를 하면서 전투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다이스가 더 여기 있네요 주사위 주사위가 많습니다 주사위가 엄청 많네요 아무튼 그리고 스펠 북 제가 바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드 스펠 북 카드가 아예 이렇게 있어요 오프라인 게임을 할 때는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스펠 북 카드로 하고요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깔아놓고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흠흠 이거는 아예 뜯지도 않았네 매직 아이템 카드입니다 매직 아이템도 일일이 찾아보기가 좀 귀찮고 그러니까 카드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흠 얘는 뭐냐 아 제가 매직 더게더링을 조금 했었는데 매직 더게더링 카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피규어 이거 몬스트랑 싸울때 얘네가 있어야 되겠죠 얘도 있네 옥토프스 문어 이건 뭐냐 피규어가 더 있네요 영웅적인 주민들 영웅적인 주민들 아 그리고 오 이거 멋있다 어 얘는 어 상태를 표시하는 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어 어 어 어 깜짝 놀라서 무서운 상태에 있으면은 이 링을 어 어 어 어 이렇게 이 링이 이렇게 파인드라고 써있죠 얘를 예를 들면은 얘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걸어놓고 오 지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뭐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오 우리가 좋아하는 비홀더 이렇게 있네요 얘는 뭐예요 얘도 아마 이렇게 여기다가 카드랑 카드랑 다이스 같은 거를 여기다가 하고선 이렇게 지도처럼 들고 다니곤 했었나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일단 다치 다치 떠나보고요 그리고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흠흠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TRPG인데요 어 뭐 해본 적은 없지만 하려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은 것 같네요 아 혼자서 할 수 있는 던전앤드래곤 에서 영감을 딴 또 다른 게임에 있어요 이것도 해본 적은 없지만 흠흠 그랬고요 여러 가지 게임이 여기 화투가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D&D 관련 그런 게 아닌가봐요 뭐 TRPG랑 보드게임 같은 거를 좋아해서 그런 거 관련 그게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샤 그 책이 없는 게 좀 되게 불안하네요 타샤가 왜 없어졌을까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진봉경의 D&D 관련 굿즈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일요일날 뵙는 거네요 일요일날 9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또 까먹은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귀엽죠 아무튼 비홀더 덕후입니다 D&D 덕후 비홀더 덕후 아 근데 비홀더라고 치기에는 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귀엽죠잉 그리고 리 릭앤모리 저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나 제가 미리 릭앤모리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릭이 됩니다 와발라발덥더덥 릭이 하는 소리가 뭐 불러도 그 한국에서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